의정부시가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새 시스템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,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.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. 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 향응 수수나 알선 청탁, 공금 횡령, 이권 개입 등입니다.